안녕하세요. 세상에서 가장 쉬운 GPS 레이저 거리 측정기 GL1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. GL1은 본체와 토너먼트 클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접안렌즈로 안에 보시면 UI가 나타납니다. UI에는 홀 안내, 실직거리, 보정거리, 미터, 야들 측정 단위, 좌우측 벙커, 해저드 초입거리, 목표 조준점, 고저차, 모드 변환, 배터리 장량의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함께 포함되어 있는 토너먼트 클립이 무엇인지도 궁금하시죠? 본체 발광부 하단에 클립을 부착하면 보정거리 없는 직선거리만 표시됩니다. 이 토너먼트 클립 기능을 사용하여 공식 투어 경기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며 GL1을 직접 사용해보겠습니다. GPS 수신을 위해 클럽하우스에서 나오셔서 티박스로 이동하면서 GL1의 전원 버튼을 켜주시면 GPS 수신이 활성화됩니다. 먼저 GPS 수신 환경에서는 GPS 핀 어시스트 기능이 자동으로 구동합니다. GPS 핀 어시스트 기능은 GPS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린 뒤에 주변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핀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합니다. 어떠한 손돌림에도 걱정 없겠죠?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, 벙커 및 해저드 프론트까지의 거리를 확인해보세요. GL1의 두 가지 모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멀 모드에서는 보이스 캐디만의 연속 측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GL1 거리 측정기를 움직이게 되면 주변 지형 지물까지의 거리 측정이 가능합니다. 노멀 모드에서 모드 버튼을 누르면 핀 모드로 전환됩니다. 핀 모드에서는 핀 감지 시 진동과 함께 고저차 및 보정 거리가 안내됩니다. 이 진동 알림 기능으로 거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는 스윙을 하실 수 있답니다. 세상에서 가장 쉬운 GPS 레이저 GL1과 함께 즐거운 라운딩 되시길 바랍니다.